동대문구가 동대문소방서 안전보안관 자율방제단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봄철 화재 예방 기간을 맞아 적극적인 화재 예방 참여와 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청량리역 역사와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유관기관 재난안전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화재 예방 안내문과 자율안전 점검표를 배부하고 한 집에 하나의 소화기와 경보기를 구비하는 내용의 119 챌린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전취약지역과 화재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